안녕하세요. 3장 앞부분이 꽤 길었죠. 지금 하는 것은 3장하고 4장에 걸쳐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길이가 있긴 있습니다. 3장 내용은 동물농장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신나게 열심히 농장을 가꾸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3장 뒷부분에서는 살짝 고양이 같은 애들은 일 안하고 이런 장면도 나왔어요. 약간의 문제가 조금 더 3장에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제가 저번 강의에서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간단한 책, 좀 더 쉽게 만든 책에는 챕터마다 제목을 썼거든요. 3장의 제목은 Learning to Read. 이건 이제 조지 월이 한 게 아니라 이 책을 간단하게 영어 실력이 약간 낮은 분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든 분들이 제목을 썼는데 3장의 제목은 Learning to Read 해서 스노우볼이 동물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것을 제목으로 삼았고 이제 챕터 4,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읽을 4장의 제목으로는 The Battle of the Farm Yard 이렇게 돼 있어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미스터 존스가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조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15페이지 맨 윗부분 Napoleon to Know Interest in Snowballs Committees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니폴리온은 스노우볼이 만든 온갖 그런 학습 위원회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니폴리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1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He gave his orders quickly. 자, 여기서 he는 누굴까요? 그가 그의 명령을 빠르게 내렸고 And in a couple of minutes, 한 1, 2분 만에 Every animal was at his post. 그래서 동물마다 다 자기 위치에 들어갔다.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 읽겠어요? 자, 가보죠. Yeah, the beautiful simplicity of English sentences 주어 동사 다음에 하나의 정보가 있는 문장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와 하나의 정보가 있는 문장 요거 찾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들어가 볼게요. It happened that 자, 여기서 이승가주어 입니다. 자, 그것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게 뭔지는 대절에서 설명을 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Jesse and Blue Bell 이제 개들인데요. 암케들인데 얘들이 had both whelped soon after they have the hay harvest 그래서 whelped라는 말은 절대 외우지 마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게 그렇게 유용한 단어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십시오. 이제 강아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특이한 단어가 다 있죠. 그래서 soon after the hay harvest 그래서 건초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곧 둘 다 whelped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giving birth to 이건 아주 유용하죠. give birth to 낳았는데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nine sturdy puppies sturdy 이건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아주 튼튼한 강아지들이 9마리나 낳았어요. as soon as they were wind 되는데 이 wind이라는 말도 이것도 이제 꼭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젖을 뗀다는 단어고요. 이 9마리 개들이 젖을 떼고 나자 니포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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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k them away from their mothers 에서 엄마한테서 걔네들을 take them 잡아서 away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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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냈어요. saying that 뭐라고 말했냐면 He would make himself responsible for their education Make himself Make them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 Responsible for their education 교육은 제가 책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He took them up into a loft Take them 개들 9마리의 개들을 잡아서 In up into a loft 로프트는 이제 다락방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다락방이 어떤 곳인지를 위치가 설명하는데 Which could only be reached by a ladder from the harness room 그래서 그 harness room이라고 마구 그 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leather 사다리를 써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로프트로 9마리의 퍼피들을 데려갔습니다. And there 거기서 kept them in such seclusion that 하는데요. 그 개들을 keep 유지했는데 뭐 속에서 유치하냐면 such seclusion seclusion 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격리 이런 정도인데요. 여기 close C-L-U-S 문 닫는 거 closed 그 말이에요. S-E는 separate 떼어낸다는 거고요. 그래서 떼어내서 문 닫고 거기서 이제 such라는 말은 강조해 소처럼 강조하는 말인데 so that 구문 대신에 such that 쓴 겁니다. 소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는데요. 지금은 seclusion 이라는 명사를 썼기 때문에 명사 앞에는 so를 안 쓰거든요. 명사 바로 앞에는 그래서 이제 소 대신에 such로 바꾼 거예요. such seclusion 그래서 그렇게나 격리시켜놨기 때문에 고립시켜놨기 때문에 that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rest of the farm 농장의 나머지 동물들은 soon forgot their existence 개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됐어요. 뭔가 이 개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죠? 자 The animals had assumed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뭐라고 추정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어수은 추정하다예요. As a matter of course 이런 건 뭐 당연한 문제 아니냐 뭐라고 추정했냐면 어수의 이제 목적어는 대절입니다. This would be shared out equally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갔는데 여기 얘네들이 여기서 these가 가리키는 거는 과수원에 떨어진 사과를 말해요. 그래서 이 떨어진 사과들이 would be shared out equally 똑같이 shared out 나누어져야 될 거라고 그게 너무 as a matter of course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One day however the order went first go first order는 명령 명령이 go first 앞으로 내놓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명령이냐면 대절을 설명하는데 all the wind first 이제 wind first 바람 때문에 떨어진 낙과들이죠. 모든 낙과들 이 what to be collected 다 모아져서 and brought to the harness room 해서 그 마구실로 전부 다 가져오려는 거예요. For the use of the pigs 돼지들이 먹겠다는 겁니다. At this 이 말에 some of the other animals murmured 다른 동물들은 murmur 웅얼웅얼웅얼 되게 소리가 비슷하죠? murmur murmur 이거 뭐야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했어요. but it was no use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no use란 말이죠. useless죠. murmuring을 해봤자 듣지 않았던 겁니다. All the pigs were in full agreement on this point. This point 이 지점에 온 관에서는 full agreement 모든 동물들이 다 동의를 해요. Even snowball and 니폴리온 그렇게 맨날 싸우던 스노우볼하고 니폴리온조차도 동의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날 꽥꽥거리면서 다니는 그 스웨일러라고 하는 동물이 다른 동물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제 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꽥꽥거리고 이게 이제 윈드포즈입니다. 오차이즈 가수원이 오차이즈라고 하는데 거기에 떨어진 이 윈드포즈를 돼지들만 먹겠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림은요. 탭 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와요. 술집이죠. 술집에 누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미스터 존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여기서 여기 있는 누구죠? 데이 앤 나잇 밤낮으로 우리는 밤낮이라 영어로는 낮밤으로 여러분의 잘 지내는지 이것을 우리가 감독하고 잘 돌보고 있습니다. 강조하려고 대문자로 썼어요. 여기서 For your sake 는 거의 수거 정해진 표현인데 세이크라는 거는 여러분의 복지 여러분을 위해서 세이크라는 건 여러분의 위의 여러분의 선 여러분의 잘 지낸 이런 걸 위해서 입니다. 뭐가 여러분을 위한 거냐면 대처를 설명을 하죠. We drink the milk 처음에 나왔던 우유가 있었어요. 그 우유도 자기들끼리만 먹고 And eat those apples 그 사과도 자기들만 먹는 건 It is for your sake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Do you know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If we fix 우리 돼지들이 failed in our duty 우리 임무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John's would come back 와 그쵸? John's would come back 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색깔을 칠했던 What would happen If we fix failed John's would come back 할 때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법이라고 배우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만 해보자.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 실제 시제와는 별도로 자꾸 과거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자 그럼 그런 얘기도 찾아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보죠. Most of this time Mr. John's 예 John's 얘기예요. 요즘 들어서 대체로 Mr. John's는 had spent sitting in the tap room of the red lion at Willingdon 시내에 나가서 The red lion 대문자로 되어 있죠 R하고 L이 그러니까 그 술집 이름입니다. 거기에 tap room 술 시키는 그 방에서 이제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complaining to anyone 누구한테나 불평을 해요. Who 이하가 anyone을 설명하죠. Who'd listen of the monstrous injustice he had suffered 여기까지 보죠. He had suffered 가 injustice 를 수식해요. 자기가 겪었었던 그 부정이 불의를 불의를 수식하는 monstrous 라는 건 몬스터 괴물 같은 그 불의에 대해 에 대해 라고 제가 읽은 건 어부입니다. 그것에 대해 listen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he had suffered 뒤에 인 이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 being turned out of his property 원래 만 or 자기 거잖아요. property는 재산. 자기 재산에서 turned out of 쫓겨난 거죠.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누구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by 누구에 의해서냐면 by a pack of good for nothing animals good for nothing 아무 짝에도 쓸모 good for nothing 아무 짝에도 쓸모 되게 심한 욕이죠. 그런 동물들의 pack 이라고 하는 거는 꾸러미 우리가 가방 싸고 그러는 것처럼 모아둔 거 그런 무리들 무리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에 굉장히 많고 동물들이 와글와글 모여있다고 pack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걸 이제 화소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소연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these two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animal farm 옆에 농장을 관리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 주들이에요. 이 these two for somebody to 동사 이게 진주어예요. 뭐가 어렵냐면 for them 그들로서는 to come to any agreement 동의를 할 수가 없어. even in defense of their own interest 자기 자신의 interest는 관심 혹은 이해관계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in defense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돕지를 못하는 그런 서로 앙숙인 그런 neighbor 들이 neighbor 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were both thoroughly frightened 서로 이제 앙숙이긴 했지만요 thoroughly 철저하게 너무 놀란 거예요. frightened by the rebellion 이 반란 on animal farm 제가 이제 on의 볼드를 했는데 farm 앞에는 거의 100% 원을 씁니다. 농장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해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on the farm 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농장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인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farm 앞에는 거의 원으로 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농장에 있었던 그런 rebellion에 완전 놀란 거예요. and were very anxious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을 우리가 anxiety 물론 worry 라는 말도 있지만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to prevent their own animals 이제 prevent는 막다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을 쓰고 지금은 이제 사람 대신 동물을 썼고요. from 다음에 활동을 쓰게 돼요. 그래서 prevent 다음에 사람을 쓰고 from ing를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농장주들이 very anxious to 이걸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꼭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상태예요. their own animals 자기 동물들도 이런 rebellion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rom learning too much about it 그래서 이 rebellion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돼. 그랬던 거죠. So at first 처음에 they pretended to laugh to scorn the idea 자 여기 문장이 되게 복잡한데 pretend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서 뭐 뭐 하는 척했다 를 뜻한 거고요. 그 다음에 laugh는 그냥 웃어 넘기는 척 했죠. laugh to scorn scorn이라는 거는 비웃다를 뜻하는데요. scorn을 외울 때는 거기 그 외에 콘 옥수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웃을 때 아 이런 콩 할 만한 이러는데 영화에서는 이런 옥수수 알 만한 이러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좀 외우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그냥 비웃으려고 했습니다. 이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of i-a가 the idea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of i-a가 되게 길어요. of 다음에 주어하고 서술부가 있습니다. 주어는 animals죠. 그 다음에 서술부는 managing a farm for themselves. 자 for themselves 는 스스로를 뜻해요. 자기 자신을 위하면 자기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꼭 위에서 누구 스스로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농장을 스스로 동물이 관리한다? 되게 웃기는 얘기다. 처음에는 이랬던 거예요. The whole thing 그 전체 일이 would be over 끝나버릴 거야. In a fourth night decide 이렇게 말했던 거죠. Fourth night이면 끝날 거야. 자 fourth night 그래서 뭐냐면 이 때의 fourth가 14 14에서 2, 2, n을 뺀 거래요. 그래서 14 밤 이니까 2주 2주 만에 끝날 거야. 이걸 in a fourth night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걸 외울 때 fourth가 14에서 왔다는 걸 생각하면 되게 기억하기 좋겠죠. 이제 앞으로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마치 scorn에서 옥수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요. 자 또 가볼게요. 자 이제 이 농장주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동물들도 반란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러는데요. 소문이 막 퍼져요. Rumors of a wonderful farm 아 농장 끝내준다. 거기에 where the human beings had been turned out 쫓겨나고 and the animals manage their own affairs 자기 일들 자기 업무들을 동물들이 manage 관리해요. 이 소식이 continue to circulate 돌고 돌았습니다. in vague and distorted forms 그래서 vague는 애매한 참 많이 쓰는 말이고요. distorted는 약간 좀 왜곡된 형태이긴 했지만 막 돌아다닌 거예요. and throughout the year 그 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동안 throw out 내내 그 기간 내내 a wave of rebelliousness 오 진짜로 반란의 물결이 rebelliousness 반란을 할 것 같은 그런 물결이 ran through the countryside 시골 저녁에 막 다녔던 거예요. birds 동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birds 숫소죠. 이 소들이 which had always been tractable tractable은 tract라는 스펠링이 끄는 걸 말하거든요. tractable은 끌면 끌려왔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애들인데 suddenly turned savage savage 라는 말은 savage는 야만인이라든지 또는 되게 난폭한 사람 이런 건 savage 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되게 난폭해졌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broke down hatches 양들이 hatches 울타리를 무너뜨리고요. breakdown하고 망가뜨리고 devour the clover 양들이 이제 clover 풀을 먹는데 devour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cows kick the pay over 소들은 양동이들을 발로 차버리고요. hunters refuse their fences hunters 세 가지 들이 있습니다. 사냥하는 사람 사냥에 쓰이는 개 사냥에 쓰이는 말 다 훈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동물이니까 개 아니면 말일 텐데요. 얘들이 울타리를 거절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건 말입니다. 뒤를 보시면 and they shot their riders 자기를 타는 말타는 기술을 shot 던져버린 거예요. onto the other side 이런 rebelliousness 네요. 이 웨이브가 쫙 퍼진 거예요. above all 무엇보다도 the tune 잠깐 그림 보시면 이거는 pale 파란 거 pale 아까 카우가 발로 쳤다 그랬나요? riders 던져버리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짓을 동물들이 하게 된 거예요. the tune 그 곡 그 곡이 and even the words of beast of england 그리고 그 가사들 조차도 아시잖아요 beast of england 그것이 워논 everywhere 모든 것에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해졌겠죠. 그래서 존스하고 all his man이 네 명이 있었죠. and with half a dozen others from foxwood and pinchfield 옆에 있는 농장의 이름이 foxwood 하고 pinchfield 인데 거기에서 half a dozen 했으니까 a dozen 은 12개 잖아요. 한타스 12개 반이니까 한 6명 정도가 딴 농장 에서도 모여가지고 had entered 들어와 버렸습니다. the five barred gate 하면 다섯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농장 문을 들어와 버렸고 and were coming up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오면 자꾸 사람이 커져 보이죠? 멀어지면 작아 보이고요. 그래서 come up 한다 그래요. 멀어지면 walk down 내려간다 그러고요. 다가왔습니다. come up the cart track 마차 다니는 길로 다가왔습니다. they led to the farm 농장으로 간 거죠. they were all carrying sticks 다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요. except 존스 존스는 달라요. who was marching ahead 앞에 행진을 합니다. march with the gun in his hands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obviously 물론 they were going to attempt the recapture of the farm 농장을 re 다시 capture 잡겠다 우리가 다시 농장을 회복 다시 수복 농장 수복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동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they had long been expected 동물들이 이것이 this had long been expected 이것이 오랫동안 예상이 됐던 거예요. and all preparations had been made 벌써 준비도 됐습니다. 스노볼 who had studied an old book of Julius Caesar's campaign 동산 가지고 왔는데요. Julius Caesar 엄청난 전투의 대가죠. 그 Julius Caesar의 캠페인 여러 전투들에 관한 오래된 책을 스노볼이 벌써 공부를 한 거예요. which he had found in the farmhouse 거기 농장 집에서 찾아놓은 책인데 공부를 해서는 이 스노볼이 was in charge of the defensive operations defensive 수비 하는 operations 작전에 in charge 책임을 딱 맡고 있었습니다. He gave his orders quickly 빠르게 명령을 내렸고 and in a couple of minutes 몇 분 안에 every animal was at his post 딱 딱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자 전투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곧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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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